자막을 하신 후 자막을 하신 후 자막을 하신 후 아이디가 왜이래 이거? 예은이에요 이거? 돼지국밥 맛있지? 맛있겠죠? 고출봉이 누구야? 남친이구나? 출봉씨 뭐야 뭐야? 저도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중에 친추되어 있는 사람? 여여봐 저도 없는데요? 아무도 안 돼있네 그러면 야여봐 랩내미가 뭐라는 거 처음 보는데 나도 보면 너가 하자고 안했으면 안했었구나 최근 롤이 나나양이랑 1대1한 거였어 야여봐 나 지금 다시 들어가는 중 나한테 친축을 하는데 이거 거절하면 됨? 예은아 나야 아 민교구나 나야 예은아 저번에 저 유기하고 가셨잖아요 예은이 아이디 핵생당한 거 같아 우리 진짜 옛날에 초면때 롤 한번 해보지 않았어? 저요? 네 나는 예은이랑 롤 한 적이 있나? 예은이한테 소중한 추억인데 랩랩한텐 지나가는 거였네 근데 진짜 근데 미안해 진짜 지나가버렸다 예은아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 예은아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사실 나도 누구랑 같이 했는지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랩랩이 있었다는 건 예은이는 알고 있으니까 요즘 애들이 스팀 하나 근데? 모바일 게임 하지 않나? 나 어젠가 그 기사 봤는데 충격적인 애들이 컴퓨터를 아예 키일 줄도 모르는 애들도 많다던데? 아예 안 써서 근데 약간 딸피식 그런 기사일 수도 있긴 해 근데 난 그냥 기사를 본 것뿐인 그래서 아 핸드폰에 핸드폰을 컴퓨터처럼 쓰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어 주니어 네이버 주니어 네이버 없었던 짓이 언젠데? 그니까 뭐 아예 사용할 줄 모르는 거지 아예 생소한 기기인 거지 아날로그 시계 못 본다는 게 제일 충격이었어 아니 근데 요즘 아날로그 시계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요즘 가끔 퀴즈에 퍼즐 같은 게 나오면 살짝 헷갈려 있을 때 있다니까? 나도 요즘에 볼 일이 없어서 나 설마 투이피? 전 여기에 살겠습니다 나가는 게 무섭거든요 어 마이 멜로디 백팩 얼마나 귀여운지 볼까? 아하하하 이거 봐 짱 귀엽네 완전 제대로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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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어 아까 저기 있었는데 여기 있어 왜 그냥 살아나는데 나나 형님이 있지? 아 죽었어? 아니 렘렘된다 그러더니 나 매우 지침이라 못 뛴다니까 그걸 그냥 버리고 그냥 가버렸네 차는 있어요? 차 있었는데 주여서 가다가 그 차 내리고 좀비 정리하다가 예언이 감기 걸려서 나 그냥 예언이 버리고 왔어 열다? 어! 아악! 자꾸냐! 박에 개맛! 박에 개맛! 박에 개맛! 박에 개맛! 박에 개맛! 아니 다음에 보자!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본명 본인이? 자꾸 기침해가지고 울물수도 있잖아 감기 지침이라 지침이라 빨리 가야돼 거의 다 왔습니다 아주 쭉 내려가면 예언이 있어 좀 먼데? 아 매우 지침인데? 못 갈 것 같은데? 아니야 갈 수 있어 우리 가야돼 아 이거 달리기가 안 돼서 아 이거 달리기가 안 돼서 아 중간에 틀었어야 되는데 그냥 빠질걸 아 랩랩 때문에 그냥 빠질걸 아 랩랩 때문에 아니 내가 이거 튕기기 전에도 두 번 들어왔었거든? 근데 나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 이 사람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안 나가고 그냥 여기 있었어 근데 갑자기 휘웅이 온 그래서 난 데리러 온 줄 알아서 감동했는데 아 그건 아니고 뒤진 거였어? 바로 히어로 랜딩 했지 아니 랩랩 그거 랩랩 있잖아 안 챙겨 간다니까 챙겨달라 그래도 아니 나 내가 못 간다 그랬는데 된다 된다 그러면서 자꾸 나를 사지로 몰아 안 된다고 하면 된대? 어 그거 나 아니 나 못 간다는데 자꾸 가재 아 그래서 갔는데 아 못 버렸잖아 나 못 가는데 빗자루 하나 줘? 무기? 어 무기 하나 무기 하나 주면 좋지 근데 오히려 잘 됐어 더 든든한 내가 왔잖아 그런가? 뭐 뻥박 상정이 있네? 어 100개 있으면 치장 코인 하나 살 수 있어 나 지금 치장 코인 하나 있거든? 하나만 뽑아볼까? 몰랐네 점네야 어 어디 갔지? 네 이거 나 뽑을 건데 화이팅 해줘 화이팅 화이팅 우주비행 모자 떴어 뭐 쭈띠랑 커플템인데? 고마워 점네야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맞네 천재네 맞네 루트티 끼고 있어 몰래 끼일게 고마워 라인아 아 근데 양모자 아쉽네 아 근데 내가 쓰면 또 가래볼 거 같은데 튕긴다고 우와 우와 나한테 좀 잘 어울린다 그치 우주라서 아 근데 뭐 뽕밥이 뭐 뽕밥으로 이거 살 수 있는지 몰랐어 좀 기쁘다 우주인이야 좋아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거 너무 늦어가지고 저는 피곤해서 안 될 거 같아요 너무 템포가 내부터 또 대회도 나가야 돼가지고 여러분이 그 뭐지? 그 경매부 우와 어 어 괜찮나요? 아니 집 감탄하러 왔는데 저 방금 슬퍼졌어요 왜요? 나와의 커플모자에서 김도띠와 커플모자로 바뀌었어 콜 우리 커플모자 커플모자 나은님 좀 멋 멋 좀 아네요 역시 이 모자가 이쁜거라는 거 만남님 다 알고 있었구나 원래 이쁜 애들이 옷 잘 입어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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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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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채버리 내 커플모자 어디갔어 맞다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땐 기대하라고 아니에요 하지만 나나연님은 우주 제스타니까 그 모자가 더 잘 어울리긴 해요 어떡해 이런 착한 여자를 내가 놓칠 수가 어? 놓칠 수가? 없지 어? 어라? 이상하다 아 놓칠 수가 이런 너 집 진짜 이쁘다 들어봐도 돼요? 그럼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 돼요 오오 왓? 나야말로 이런 착한 여자를 뺏길 수가 이런 김 또 띠 또 너 또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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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반은 못 되네 또 너야 또 너야 또 너야 또 너야 또 너야 또 너야 또 나야 또 너야 또 너 impression 너야 뭐야 나 이거 모자 바꾸어 뭐 이거 근데 죽으면 날아 가지 않나 그리고 약간 높은 레벨일 때 쓰려고 아껴어요 오십.. 오십 마이럴트 아껴먹으려고? 비번 걸어놔요 비번 걸어놓을까요? 근데 이거 가져가요? 아무도 안 가져갈 것 같아서 아 그래도 근데 제 옆집에 있는 사람은 종종 가져가긴 하거든요 아 사람 아니야 아 미케드 아 뭐 물론 김지는 생각하긴 했거든 아 미케드 걔 맞잖아 아 미케드 아 맞게 낼 수 없냐? 시방 견냐 시방 견냐